무슨 놀이 듣고 계세요? 헤븐스 클럽 최애 누구예요? 저 원우요 세븐님 최애 누구예요? 조슈아요 조슈아 오빠에게 한마디 세븐님 최애 누구예요? 저 원우요 원우야 항상 건강하고 너의 모든 날을 내가 응원해 화이팅 누구 최애예요? 조슈아요 조슈아 결혼하자! 아 결혼하다 누구 보러 가셨어요? 정환 오빠요 조슈아 오빠요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있어요? 매일 그대라서 행복하다 오빠 저랑 결혼해주세요 오빠 저 성인 되면 진짜 갈게요 오빠 저 집 싸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최애 누구예요? 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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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애 있어요? 민규야 민규야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